저희 팟캐스트는 지금 보이는 이 두 개의 사이트, 앱,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이선생님입니다. 한국어 한 조각의 전문 선생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해보세요. 한국어 한 조각 팟캐스트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한국어 한 조각 선생님들은 저도 포함해서 모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참 더워졌어요. 여름이네요.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께 좋은 영화를 추천해 주려고 해요. 특히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영화인데요. 저는 예전에 영어를 공부할 때 비포 선셋, 비포 선라이즈, 비포 시리즈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자주 봤어요. 그리고 대본집, 책도 사서 읽기도 했고요. 영화가 예쁘기도 했지만 두 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두 주인공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벼운 이야기부터 진지한 얘기까지. 그런데 한국 영화에도 이렇게 약 한 시간 반 정도 계속 이야기만 하는 영화가 있어서 딱 여러분이 생각났어요. 이건 소개해줘야겠다.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제목은 바로 더 테이블입니다. 네, 탁자, 그 테이블이에요. 옴니버스식 영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쌍의 커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테이블, 탁자가 나오고요. 어느 날, 하루 동안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 있는 테이블에 찾아온 손님들의 이야기예요. 안녕,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이런 가벼운 대화부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깊은 대화까지 정말 많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커플은 유명해진 스타가 된 여배우가 전 남친을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여자 배우는 정유미 씨라고 얼마 전 82년생 김지영이나 보건교사 안은영의 주인공이었던 배우예요. 두 사람이 잔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잘 들어보면 말에 뼈가 있어요. 말에 뼈가 있다라는 말은 언중유골이라고도 하는데 평범하게 들리는 말 속에 깊은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말인데 어? 잘 들어보면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들으면 재미있더라고요. 두 번째 커플은 간단히 말하면 사랑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남자가 좀 얄미웠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귀여워져요.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간질거리는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쌍의 커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쌍은 세 번째 사람들이에요. 늦은 오후 카페에서 두 여자가 만나요. 여기서 쌍은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셀 때 쓰는 말이에요.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요. 아무튼 이 세 번째는 남녀 커플. 남자와 여자의 이성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래서 커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 쌍이라고 그냥 말했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가짜로 만나는 모녀지간인데요. 모녀지간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딸로 나오는 한예리라는 배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아카데미 상에서 그 여러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미나리라는 영화에도 나오는 배우예요. 이 가짜 엄마와 딸의 이야기는 내용 자체는 어? 이게 무슨 얘기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결혼 사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사기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다 보면 어? 좀 나쁘고 안 좋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두 사람이 연기를 보면 어? 이게 처음에 생각한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엄청 차분하고 조용하고 약간 가라앉은 느낌인데요. 어? 영상이 아주 깨끗하고 예뻐요. 음악도 잔잔하게 들리고요. 이런 분위기를 서정적이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서정적이다 라는 말은 어? 정서를 아주 많이 담고 있다는 뜻인데 정서는 우리 마음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기는 다양한 감정이나 또는 그런 감정을 만드는 분위기를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통 서정적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서정적인 것 같고 또 이런 서정적인 영화로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윤희에게 라는 영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다음에 또 소개를 해볼게요. 아무튼 이 서정적이다의 비슷한 말로는 시적이다, 목가적이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한데 이 말은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일할 때 또는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일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ASMR처럼 작은 소리를 틀어놓고 일할 때도 많은데 이 영화가 그러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카페에 앉아있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 각각의 커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 번에 한 커플의 이야기를 잘라서 여러 번 들어보세요. 한국어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팟캐스트는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여러 번 들어보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제가 유튜브에 스크립트와 함께 여러분이 눈으로 글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한국어 한 조각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항상 여러분의 코멘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